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입니다 오늘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탄생한 청년의 날이 19년 후 진짜 청년이 되는 날 문득 그날을 한번 떠올려봅니다 저희는 오늘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그날의 청년분들께 메시지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미래의 청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먼저 전 세계 어딘가에서 지금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용기 있게 삶을 이끌고 계실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는 27 많지 않은 나이지만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어느 7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미래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2020년 지금 저희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